상시 문제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 A2부터 G16 데이터를 가지고요. A19부터 A20 영역에 조건을 입력하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3셀부터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A19셀에다가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제품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라고 되어 있네요. 뭐뭐 하거나 라고 하면요. 함수를 OR 함수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할 건데요. 제품 코드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A로 시작하거나 라고 A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생산비용이 생산비용 단위 100만원이라고 입력된 필드의 값이 상위 3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산비용의 데이터가 크거나 같습니까? 세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세 번째 큰 값은 라지함수를 통해서 범위 주시고요. 모든 데이터 동일한 범위를 참조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 세 번째 큰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OR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첫 번째 데이터는 조금 전에 작성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지 않아서 false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결과 첫 번째가 아니라도 다른 데이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추출해 올 수 있잖아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하셔서 A2부터 G16 데이터 조건 범위는 A19부터 A20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셔야 복사 위치가 활성화가 되고요. A23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별도의 위치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행을 뺀 A3부터 G1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스하고 미니 제시가 되어 있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OAL 함수 입력할 거고요. 생산량이 그럼 생산량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되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이 열에 있습니다 라고 조건을 주시고 그 값이 최대값하고 같습니까? 맥스함수를 통해서 생산량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신표 다시 한 번 생산량 데이터가 있는 E3을 선택하고 F4 F4 눌러서 최소값하고 같습니까? 라고요. 최소값을 구할 영역을 드래그 하시고 미니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OAL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생산량을 가지고 비교 조건을 주셨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굵은 기울인 꼴로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생산량과 가장 작은 생산량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워크시트 전체 셀에 대해서 그러면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모든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모든 셀에 대해서 보호 탭을 클릭하셔 갖고요. 셀 잠금을 해제하라, 잠금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텍스 상자 잠금, 그 다음에 텍스 잠금, 차트 잠금은 체크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제목 부분에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실 때 움직이시면 이동 복사가 나오고요. 경계라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도형 서식의 가장 끝에 크기 및 속성에 가셔서 현재 속성을 잠금을 체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잠금을 체크해 주시고 또한 텍스 잠금도 체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 잠금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 상자의 잠금과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텍스 잠금도 해 주시고 다음은 차트입니다. 아래쪽에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도 차트 영역 서식의 세 번째 있는 크기 및 속성을 클릭하셔서 잠금을 체크합니다. 다음은 G4부터 G16 영역을 선택하시고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영역에 대해서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 영역의 내용만 보호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고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가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체크가 되어 있고요. 암호는 따로 지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보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보기 100%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범위를 A1부터 G31 영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의 경계라인을 이용하셔서 G31 영역까지가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작업의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자산 구분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산 코드와 자산명을 이용하여 자산 구분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 구분은 센터명과 자산명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센터명은 자산 코드에 첫 문자를 구분하여 표 이 영역에서 A면 서울센터부터 인천센터까지 그 다음 첫 문자를 이용해서 B2 영역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고요. 센터명 그 다음에 자산명은 자산명 오른쪽에 있네요. C열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 컨케드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일단 h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고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left 함수 자산 코드에 가서 신표 한 글자 그러면 자산 코드에 왼쪽의 한 글자를 찾을 수 있고요. 이 값을 가지고요. hlookup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값은 신표 아래쪽에 표 2에 가서 F산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첫 행에 가서 코드를 찾고요. 두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아래쪽에 수식을 복사했을 때 각각의 센터명을 찾아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자산명을 연결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컨케드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첫 번째 센터 신표 그 다음에 빼기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 그 다음 자산명은 C3에 있습니다. C3을 클릭이 안 돼서 전 직접 입력했는데요. 네 자산명 또는 C1세를 클릭하셔서 방향키 이용하셔서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센터 이름과 그 다음에 센터명과 자산명을 연결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 두 번째 표 1의 자산 코드와 잔존 가치와 감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 3의 구분별 잔존 가치와 감가 삼각비를 C32부터 D34 영역에다가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자산 코드에 따라 다른데요. 구분은 자산 코드의 마지막 문자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썸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등호 입력하시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입력하신 다음 우리는 자산 코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S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서 A 열만 고정해 주시고 가로 닫습니다. 곱하기 우리는 첫 번째 잔존 가치에 해당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할 수 있도록 잔존 가치를 선택하는데요. 수식을 복사했을 때 3행부터 24행은 고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F4, F4 눌러서 행만 고정하시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구분 코드가 S에 해당한 잔존 가치의 합계와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시면 감가 삼각비의 합계를 구해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한 결과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표 1을 이용하여 표 1을 이용하여 자산명의 노트북이거나 자산명의 노트북이거나 테이블이면서 내용 연수가 내용 연수의 채빈값 이하에 해당한 감가 삼각비의 평균을 구해서 G36셀에다가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The Average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구한 값을 평균은 100단위에서 올림해서 1000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조건은 G38부터 G38부터 H40 영역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명이 노트북이거나 또는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산명 노트북과 테이블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H38에다가 컨트롤 V 두번째 내용 연수 값이 채빈값 이하입니까? 라고 줄 건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임의로 조건이라고 쓰셔도 되고 채빈값이라고 쓰셔도 되고 임의로 필드명을 만들어서 쓰거나 또는 비우셔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임의로 만드시면 되고요. 첫번째 강가상각비가 있는 내용연수가 있는 E3을 선택하고요. 내용연수가 내용연수 채빈값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문제 제시되어 있는 MODESNGL 함수를 이용하셔서 내용연수의 채빈값을 구합니다. 단 채빈값을 구할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자산명이 노트북이면서 내용연수가 채빈값 이하 있거나 또는 동일하게 내용연수가 있는 데이터가 작거나 같습니까? MODESNGL 입력하셔서 내용연수의 채빈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첫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두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그 데이터에 값을 강가상각비를 가져와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G3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영역 선택하시고 심표, 우리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필드명을 G셀 또는 열의 개수를 구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조건은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고요. 이 값을 문제에 나와있는 라운드업을 이용하셔서 라운드업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문제에서요. 100단위에서 올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의 자리 마이너스 1, 10의 자리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세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의 네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비를 이용해서 표 4 영역에 H28부터 H32 영역에다가 내용연수별 감가상각비가 가장 높은 자산명과 자산코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명도 찾아올 거고 자산코드도 찾아와서 가로로 문 꺼서 연결해서 표시할 건데요. 데이터를 찾아올 때 인덱스와 매치함수 가장 큰 값에 해당한 것은 맥스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두번 쓰셔야 되기 때문에 좀 길긴 한데요. 하나만 잘 작성할 수 있다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번째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인덱스라고 입력합니다. 우리는 첫번째 자산명을 가져올 거예요. 자산명의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인덱스 함수는요. 찾을 값 그 다음 두번째 행의 위치 세번째 열의 위치 지정하시는데요. 열은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행의 위치만 좀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구할 거고요. 어떤 값이 최대값이 맥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안에 첫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내용연수와 감각삼각비를 이용해서 내용연수별 감각삼각비가 가장 높은 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첫번째 왼쪽에 내용연수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가로열고요. 내용연수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가로닫고 첫번째 조건이었어요.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감각삼각비의 가장 큰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감각삼각비의 값을 가져오고요. 가로닫고요. 맥스함수 통해서 내용연수별 감각삼각비의 최대값을 구했고요. 같은 조건에서 몇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맥스 가로뒤에다가 심표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하신 값을 그 다음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이렇게 내용연수에 감가삼각비가 가장 큰 값에 자산명을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수식을 더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엠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열고요. 두번째는 가져오실 데이터가 자산 코드를 찾아올 겁니다. 다시 한번 엠퍼센트 연산자 아까하고 동일한데요. 인덱스함수를 통해서 작성한 내용이 동일한데 가져오실 데이터가요. 가져오실 데이터가 자산 코드입니다. 자산 코드라고 수정하시고요. 자산 코드를 가져올 거고요. 조건은 동일합니다. 조건은 동일하니까 동일한 아까 매치와 맥스함수를 통해서 작성한 내용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끝에서 엠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 가로 닫아주시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되는데 복사하는 과정에서 가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류 메시지가 살짝 표시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인덱스함수를 통해서 아까 자산명은 찾아왔고 가로 열고 다시 한번 인덱스함수를 통해서 자산 코드를 찾아오는 작업은 아까 매치함수와 동일하게 최대값에 몇 번째 미치합니다. 작성하셨던 소식을 복사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산명과 자산 코드 표시된 내용 맞게 작성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는 퍼블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펑션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FN 비고라고 입력하시고 자산 코드라고 입력합니다.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셀렉트 케이스 자산 코드를 입력받았는데요. 그 자산 코드가요 마지막 문자가 U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예 위에다가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R, I, G, H, T 자산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 케이스 U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U와 같다면 FN 비고는요 고객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U가 아니면요. 케이스 S 라고 작성하신 다음 ELSE 업무용 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U이면 고객용 그 외에는 업무용 이라고 표시하겠다라고 작성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N 비고를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나서 자산 코드 값을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업무용 또는 고객용 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피벗 테이블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거고요. 피벗 테이블을 표시할 위치가 현재 그림에서 봤을 때 A2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엑셀 파일이니까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겠습니다. 연결 선택 더 찾아보기 가져오실 데이터는 여러분이 자료시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스프레드 시트에 예제를 찾겠습니다. 쇼핑몰이라고 저장된 파일을 선택하시고 안쪽에 쇼핑몰 파일에 가방 테이블의 데이터를 내 데이터에 첫 행의 머리끌을 포함하겠습니다.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A2셀부터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레이아웃을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상품명을 가져다가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판매가를 가져다가 갑에 갖다 놓으시고요. 판매량을 가져다가 갑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를 테이블 형식으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선택 한번 하시고 상품명을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첫 번째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셔서 첫 번째 선택 프론트 라인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플레이레더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V 사각 V 사각 이랑 컨트롤 키 누르고 클라라 그 다음에 홀리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스랑 그 다음에 젠마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룹 1을 문제에 나와있는 백백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 1을 크로스백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숄더백이라고 그룹 3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있는 그룹을 설정해 범위를 지정하셔서 그룹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룹 지정이 되셨으면 다음엔 판매량을 판매량을 현재 가져오셨는데요. 합계 판매량을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갓표시 형식에서요. 열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판매가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또는 더블클릭 하셔도 되고 현재 함수는 바꾸지 않으셔도 되는데 표시 형식에서요. 숫자를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부분합은 그룹 하단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 부분합이 있고요. 그룹 하단에 다가 부분합을 표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데요. 피버 테이블 분석에 가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클릭하셔서 표시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다시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인데요. 보통이니까 열 번째 중간에 가셔서 연한 주황에 피버 스타일 보통 10을 선택하시고 행머리 글 열머리 글 주문 행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과 그 다음에 문제 제시된 피버 테이블을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C3부터 C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현재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 하고자 합니다. 라고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 제시된 내용을 아래쪽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첫 번째 허브차 입력하시고요. 신표 보이차 신표 녹차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설명 메시지에 가셔서 타이틀에다가 구분 입력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브차 보이차 녹차 만 입력 하세요. 라고 입력 해주시고 오류가 있다면 빨간색 중지에 제목에다가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고 오류 메시지에는 구분 목록을 확인하세요.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의하지 않은 데이터 입력한 경우 오류 메시지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서 구분필드를 선택하고 데이터에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하셔서 녹차 보이차 그 다음에 허브차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정렬을 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개요의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구분별로 가격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가격의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최대값을 선택하고요. 새로운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셔야만 조금 전에 구한 평균도 표시가 되고요. 지금 구할 최대값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평균과 최대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합 실행 해주셨습니다. 분석작업의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기본작업 다시 1번시 기타작업 다시 1번시트 클릭하셔서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허브차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범내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를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차원 회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을 클릭하시고요. X축의 값을 현재 40이라고 되어 있고요. Y축의 값을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고수량 계열은 재고수량 계열은 주황색 계열인데요. 선택하시고요. 세로 막대 모양을 원통형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현재 표시되어 있는 세로 막대를 원통 모양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계열 옵션을 선택하시고요. 세로 막대 모양을 문제에 나와 있는 원통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축 옵션에 가셔서 축 옵션에 가셔서 문제의 값을 거꾸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을 거꾸로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면 교차의 축 값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값에서 밑면을 교차한다 축의 값을 문제의 1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부터 교차할 수 있도록 10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판매량 에 대해서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과 설명선을 추가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데이터 설명선 추가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과 설명선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에 대해서 선택하시고요. 크기 및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를 체크해 주시고 그림자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는 그림자 미리 설정에 오프세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고 네온 효과를 선택하셔서 미리 설정에서 8pt 라고 되어있습니다. 8pt 파랑 강조색 1번으로 차트 영역에 네온 효과까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다섯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차트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2번 시트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작업 다시 2번 매크로 매크로를 실행한 다음에 연결하실 도형이 화살표의 오각형 이라고 되어 있네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블록 화살표의 오각형 화살표 오각형 을 선택하시고 I2부터 J3 영역 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를 작성하시고 표시할 텍스트 이름을 데이터 막대 라고 미리 입력 해주셔도 되구요. 데이터 막대 라고 입력 하시고 그 다음 오각형 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현재 기록하실 매크로 이름은 데이터 막대 라고 저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막대 라고 입력 하시고 기록을 클릭 하고 확인을 클릭 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나와있는 가격인데요. 2,3부터 2,15 영역을 선택하구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것을 매크로로 기록하는 겁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 하는데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을 지정합니다. 데이터 막대로 표시할 거구요. 최소값을 100분위수라고 되어 있고 10 최대값도 100분위수로 90 그 다음 아래쪽에 막대 모양의 치유기를 그라데이션 치유기 색깔은 표준색의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색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해 주시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 있구요. 현재 적용하신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에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두번째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블럭 하살표 오각형 하살표 오각형 선택하시구요. 위치가 I5부터 J6 영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구요. 텍스트를 미리 입력하시면 아이콘 보기 이라고 입력 하시구요. 도형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아이콘 보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G3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셀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서식 스타일을 아이콘 집합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아이콘의 스타일은 별 3개를 선택하시구요. 아래쪽에서 별 3개 그 다음 채워진 별은 60% 60 이상 백분율이구요. 반이 채워진 데이터는 60 미만에서 30 이상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두 문제를 같이 시습해 보셨구요.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개발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구요. 물품 구매 등록을 더블 클릭하셔서 폼의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보여주세요 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구매 요구서 라고 입력하시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구요. 다음 두번째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왼쪽 개체 폼을 더블 클릭 물품 구매 요구서를 코드보기 클릭하셔서 개체는 유저 폼 오른쪽에 프로시저는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폼이 초기화 되면요. 체크 CHK 배송비가 선택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CHK 배송비가 선택될 수 있도록 트루 라고 입력하시구요. 두번째 TXT 날짜에 G2셀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XT 날짜에 G2셀의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CMB 품명에 다가는 CMB 품명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 소스는 L4부터 L7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4부터 L7로 작성해 주시구요. 폼 초기에 대한 작업은 하셨고 두번째 CMB 배송비를 클릭하면 체크 배송비 CHK 배송비를 클릭하면 체크박스 CHK 배송비가 체크가 되어 있다면 배송비 클릭하면 CMB 배송비 배송비 무료 여기 CMD 배송비 에다가요 배송비 무료라고 표시하구요.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 배송비 유료라고 표시가 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오른쪽에 CHK 배송비를 선택하시구요. CHK 배송비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만약에 CHK 배송비 값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True입니까? 물어보구요. 그렇다면 저희는 CMD 배송비 캡션 에다가 배송비 점 캡션 에다가 배송비 무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else CMD 배송비 에다가는 유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if 구문 이니까 엔드잎으로 구문을 닫습니다. 첫번째 체크박스 체크박스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구요. 다음은 수량에 폼에 가시면 폼에 가셨을 때 수량 옆에 스피 수량 이라고 있습니다. 스피 수량을 버튼을 클릭하면 증감된 숫자가 바로 왼쪽에 있는 TXT 수량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 수량이 변경이 된다면 저희는 TXT 수량에다가 SP IN 수량의 값에다가 곱하기 1 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까지 작성해 보셨구요.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현재 폼에서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한번 세워보시면 표1이라고 해서 두번째 행까지 해서 두개 행입니다. 저희는 네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A3셀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2를 하시면 4행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구요. 그 다음 A부터 G열까지 그래서 총 7개의 열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입력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할 행을 하나 먼저 변수 하나를 만들건데요. 레인지 기준이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두개이더라 네번째 형부터 입력할 수 있도록 더하기 2를 해주시구요. 셀즈 조금전에 구한 행의 첫번째 열은 A열입니다. 작성일자를 표시하겠습니다. TXT의 날짜라고 입력하시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서 총 7개를 만들겠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 여섯 일곱번째 G열까지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만드시구요. 첫번째는 TXT 구매자 작성일자 TXT 날짜였구요. 두번째는 TXT 구매자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구매자 사실 점 밸류는 입력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할 경우는 입력해주는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구요. 품명은 아까 CNB 품명이라고 문제 아까 확인이 되셨죠. 그 다음 단가는 단가는 지금 현재 잠깐 볼게요. 단가는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화면에 품명에 따라서 단가를 값을 참조해서 가져올 건데요. 현재 잠깐 문제를 볼게요. 구매자 품명 수량 배송비 되어 있는데요. 단가는 CNB 품명과 M4부터 M7 영역을 참조하는데 셀렉트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가는 좀 공간을 만들어서요. 셀렉트 케이스 C&B 품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 품명이 외장 하드 이면 우리는 네 번째 열에다가 외장 하드 가격을 7만 8천원 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케이스 경우를 만드는데요. 외장 하드가 아니면 혹시 USB 입니까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USB 라고 입력하고요. USB 라면 5,500원 이라고 할 거고요. 다시 세 번째 태블릿 입니까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태블릿 이라고 수정하고 태블릿 이면 46,900원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 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우스 마우스 이라면 9,300원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셀렉트 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수량은 TXT 수량에 있는 값을 입력받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금액입니다. 금액은 단가 곱박이 수량을 할 건데요. 수량이 10 이상이면 0.9를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함수와 그 다음에 커런시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수량 아래 여섯 번째 IF 만약에요. SELS I, 왜 수량이 크거나 같습니까? 10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 조건에 만족한다면 여섯 번째 에다가는요. 포맷함수를 이용해서 포맷 계산할 건데요. SELS I, 4에 입력된 가격에다가 SELS I, 5에 있는 수량을 곱하고 0.9를 곱할 거고요. 그 값을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으로 CURRENCY CURRENCY 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작성한 형식과 동일한데요. 0.9를 빼고 0.9 할인하지 않고요. 계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열에다가는 일곱 번째 열에다가는 지금 문제를 잠깐 볼게요. 통화기호를 붙여서 표시하고 새로운 구매자를 초기화 작업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송비인데요. 일곱 번째 배송비는 우리 아까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CMD 배송비에다가 표시했던 캡션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CMB 배송비에 캡션을 입력하겠다. 작성해 주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TXT 구매자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TXT CMB 품명은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수량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끝난 후에 구매자와 품명과 수량에 대해서 초기화 작업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끝내게 하시고 물품 구매 등록을 누르면 일단 폼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구매자의 여러분이 의미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품명을 하나 선택하시고 수량을 선택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시면 무료 체크를 해제하면 유료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내용 작성일자 구매자 품명 단가 수량 금액 배송비 까지 표시가 되었고 구매자랑 품명 수량 은 초기화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문항 프로세저를 작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현재 작업한 내용까지 기타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